브랜디, 페퍼, 하이! 오늘도 고마워! 기다려, 앉아있어 하이! 안 돼! 기다려 고마있어? 고마워! 하이, 앉아 화나네 아주, 이거 이런 거 해보지 않아 그러니까 편하다, 엄마는 빨리 기다려 사이다, 아이고 둘 세련되지가 못해, 이거 아이고 여기야 집 옮기는 거만 지금 세 분 더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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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브랜디, 여기다 태우면 얼마나 더 지랄할까 아니, 근데 뭔가 여기다 태워보는 태워보고 싶은 거 얼마나 지가 지랄하나 내가 한번 어우, 무섭다 앉아 생각보다 잘하네 잘한다 내려오지 마 너 내려오지 마 너 가만있어 아, 잘하네 어우, 세련됐어 어머, 얘 이거 한 번씩 올려놓고 받아 어머, 너무 잘해 세련됐어 근데 우리 하루 오는데 왜 이렇게 짐이 쉽게 통과적인 거야 아니야, 그거 있을 건 다 있어야 돼 잘 짰다 우와 오, 드라이룸 있어 우리 애들 안 들어가지고 오 오 우와 우리 선생님이 붉은 자식아 집까지 간식아 여기, 저기야 리조트라서 잘 찾은 너 집은 비 많으니까 오 안 넓어 근데 되게 넓어 테라스가 어 난 저 의자에 한번 꼭 앉아볼게 저 의자에 꼭 앉아보고 싶어 근데 비다 비 맞으면 그냥 앉아도 되나? 너무 예쁘다 뭔가 앉아서도 보고 싶어 호남 그 점은 뇌 이니 이리와 펜션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방충망 열다가 이렇게 열자마자 뚫고 나가려가지고 여기 찢어지거든요? 여기에 이렇게 이게 강아지 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우아하게 여기 우리 애들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비싸 한 마리씩 보내봐봐 여기 나가는 문 있거든? 태포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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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태포야 여기 여기 나가 옳지 나가 나가 옳지 여기 문 여기 여기로 여기 문 여기 나가 여기 나가 나가요 하이 나가 아니 나가 여기 문 하이 나가 나가세요 여기 아니 옳지 아 안보이세요 지금? 안보이냐고 여기 구멍 있잖아 여기 바로 하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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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나가 아니 여기 구멍 구멍 있잖아 나가 나가 쟤가 억지로 넘어 놨습니다 프레디 여기로 나가 프레디 여기 어 나가 나가 나가라고 배구방으로 나가야되나? 아니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애들 재밌어 보여 어 갖고와 엄마한테 갖고와 오우 guides 편집 free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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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슨 장소 엄마 바지 다 젖은 거 짜증나 쇼한 거 어디서 해보냈어, 이거? 앉아있을 거야, 진짜? 엄마, 엄마, 엄마. 아, 애들 되게 신나 보인다. 어떻게 안 친다, 스테스. 아니, 가. 아니, 백두지? 뭐. 아... 어? 버터파크다. 와, 페포야. 저게 뭐야?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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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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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꼬시고 있어 너무 꼬이미는 엄마가 있는 기집애네 진짜 왜 이렇게 가벼워 아빠 이리와 먼저 브랜디를 엄마가 안으로 넣어 놔야래 잠깐 р於이이 비아 엄청 ним다 pir 귤 호로라 잘 익혔네 주말하면 안좋아 앉아 하이 페퍼 랜디 하이 엉덩이라도 말려라 하이 들어가 하이 올라 옳지 하이 엎드려봐 엎드려 엎드려보세요 거기도 엎드려보세요 거기도 엎드려보세요 거기도 엎드려보세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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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렸어 됐다 들어가 옳지 거기 엎드려 옳지 됐다 소고기 귀여운 새롭게 절 건물 엎드려비 엎드려 해왔 액놈 안으로 가진다 하.. 세.. 하.. 일단은 모기파리 잡으면 저러거든요 잡았어 하나 더 있어 엄마 주위만 둘러봐도 폐포만 세워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하우스야 거기 있어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어떡해 진짜 숨었다고? 쟤도 숨었어 도대체 왜? 가만히 숨어 잡을 수 있어? 여기 이거야 이거 그니까 내가 이거를 눈치 못채겨야 되니까 응 나 너무 잘 쪘지? 오렌지 무서워 무서웠어 이렇게 살이 자른게 난리나 나 소울 거다 오세요 으흐흐 안에다 부는 거 아네? 그니까 이거 아 거북이 돼 손 쪽에잖아 냄 GBµ 아, 잘해. 어, 자신의 봐. 어, 뭐야. 이거 뭐야. 어, 잠깐만. 가... 바닷가재 같아. 뭐야. 진짜 크다, 와. 깜짝이야. 나 이제 저기 못 가. 어떡해? 어, 보내하지. 걔네다가 고기를 좀 올라가는 것 같아. 그거 숯 찍게 줘, 엄마가 해결할게. 아니, 공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. 너무 커! 아니 그냥 내가 찍어서 저기다가 놓을게 줘봐 아 잠깐만 우리한테 다 넣었어 그니까 도둑이 도둑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? 아 엄마 좀 앞으로 가세요 아 엄마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아니 근데 얘를 다치지 않게 해보려고 하는 거 난 지금 이게 잘 안 먹네 엄마 저기 멀리 가서 도둑이 알았어 알았어 얘 살려줄 거야 어 저기 철장 저 창 밖으로 애기 서라 성공했다 아 역시 엄마는 강의 나도 무서운 거지 사실? 아 나 깜짝이야 나도 안 무서운 척하느라 죽을 뻔했는데 아 이걸로 뭐 맛있다 우리 애기 기다리라 해야 되는데? 기다리라고 하셨는데? 기다리라고 하셨는데? 여기 사는 애예요? 네 여기 상직이야 아 여기 사는 애예요? 네 여기 상직이야 아 아 아 아 아 침대가 세 개나 있는데 왜 안 줘요? 침대가 세 개나 있는데 왜 안 줘요? 아 맛있게 씨가 별로 없어요 아 씨 없는 게 좀 내려가라 아 아 아 난 먹을 거거든 난 먹을 건데 부럽지? 야 언니 되게 웃기다 야 브랜디는 뭐 안 먹어? 이제 내려가 이제 브랜디 내려가 이제 하이가 와 있을 거야 아마 자 앉아 기다려 하이 앉아 여기까지 내려가 하이 내려가 하이 내려 하이 내려 페퍼 이리 와 페퍼 이리 와 브랜디 아니? 브랜디 아니거든? 아 아니 엄만 안 돼 아니 아니 안 돼 내려가 페퍼 올라? 페퍼 올라? 아니 하이 내려가 아니 안 줘 엄마 안 줘 내려가 야 나 내려가라 하이 페퍼 올라? 아니 하이가 나 말 잘못했어 엄마 잘못해 엄마 잘못해 페퍼는 수박 먹나? 얘 원래 안 먹었는데 네가 다이어트 시키는 바람에 안 먹는 게 없어 얘가 참나 페퍼 먹을 거야? 조그맣게 잘라줘야 돼 이렇게 잘 먹어 이제 됐어 내려가 페퍼 내려가 페퍼 내려 페퍼 내려 누나들 비켜 이제 아니 소용없어 아파 나 찜 흘리는 거 봐 나 아니 너만 손해요 안 돼 왜 내 손에 또 왜 왜 그리고 웃겨 얘 진짜 안 하던 짓다네 어? 누나 흉년해 보는 거야? 응? 누나들 하는 행동을 안 보는 거 같아 다 또 보나봐 그래도 한 번 씩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 더 얻어먹디? 이상해 너 보니까 웃긴다 더 웃겨 이런 뽀뽀도 이렇게 해주고 브랜드랑 비슷한 짓을 하네 오늘은 제가 브랜디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보고 가지 않을 거죠?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1번 TV로 본다 2번 핸드폰 자판이 고장났다 3번 미취학 아동이라 한글을 모른다 그 세 가지밖에 없음 제가 2천 개 넘게 댓글을 달린 거로 오고 기겁을 했거든요 왜 기겁을 했냐 너무 좋기 때문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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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중기 일단 등장 절진밀 야이야 야 품격있게 야 나 품격있게 기다려야지 지금 조식을 잘 먹을게요 네 예 예 아니 계란장이랑 해서 먹으니까 딱이야 예 자, 아기 진짜 맛있어. 이건 또 치즈가 있다. 물기기. tämä 건 뭐고, 엄마 인기. 아니, 이게 간식, 다 못 먹잖아, 이 형이 자꾸만. 어때요? 어, 야, 순아? 어... 흐음!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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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풍경이 되게 좋거든요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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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정아 아 이거 저거 줘 pensar 5 1 5 6 For